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강사 권성경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다 가고 있는데 다들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마 많이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는 뭐 많이 하나, 조금 하나, 굉장히 불안한 건 매 마찬가지죠. 요새 선생님이 질문을 받는 게 예비 고2, 애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선생님 2학년이 되기 전에 걱정이 많은 거지. 2학년 되기 전에 어떤 걸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 없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지금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문학, 문학 말고 이 시기에 사실은 이 시기가 아니면 하기가 힘든 근데 의외로 너네가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두 공부가 있어. 두 파트가 있어. 그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가요. 첫 번째. 고전 시가 작품 정리. 고전 시가 작품 정리. 이게 사실은 너네가 1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해봐서 알겠지만 고전 시가를 곤욕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전 시가 작품 정리가 학년 올라간다고 저절로 고전 시가 실력이 알아서 쑥쑥 자라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작품 정리를 너네가 따로 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실력 자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1학년 때 내신 대비했던 거에 비해서 2학년, 3학년 때 비중이 확 커져요. 2학년 땐 너네가 문학 교과서를 쓰잖아. 근데 문학 교과서에 당연히 고전 시가가, 고전 문학이 당연히 1학년 때보다 더 양이 많지. 그러니까 내신의 메인 작품으로도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외부 작품으로도 훨씬 더 어려운 작품들이 랜덤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전 시가 작품 정리를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이 내신에서도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고전 시가 작품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내신에 대한 선행도 되면서 동시에 모의고사까지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사실 국어 영역 중에서 내신하면서 동시에 국어 영역 모의고사까지 잡을 수 있는 파트가 고전 시가랑 문법밖에 없거든. 이게 두 개가 같이 연동돼 있어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내용 해석 문제를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 시가 작품 정리를 한번 쫙 시대별로 해놓으시면 그러면 이게 작품력이 생기면서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대충 해석하는 패턴이 비슷하거든.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똑같은 작품이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적중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전 시가 작품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내신 선행도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 EBS 수능 특강이 많이 들어가거든. EBS 수능 특강이 매년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고전 시가 파트 구성을 보면 구성은 맨날 똑같아. 시대별로 주요 작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의 플러스 알파로 그 시대에 다른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품 정리를 해놓으면 지금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편안할 거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담도 훨씬 줄어든 채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아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하면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데 2학년 여름방학 때 근데 너네 2학년 여름방학 때 지금보다 바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때는 진짜 예비 고3이기 때문에 부경수를 다 심화해서 고3 기출 풀이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탐구 과목이라든지 혹은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심지어 방학이 짧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엄청 있어서 무슨 고전시가 작품 정리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루에 몇 작품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너네 남은 2학년, 3학년 이 시간이 엄청 수월해질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작품 고전이다 보니까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요 작품들을 문제풀이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요 작품 해설. 또 해설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해석해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내용을 익히라는 거고요. 뭐 시중에 이제 이런 해설이 잘 나와있는 문제집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 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꾸 해설집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집을 활용한다거나 혹은 인강. 이 해설하는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너네가 이걸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 보니까 문제집 괜찮게 나온 건 해설 잘 나와있는 건 또 되게 잘 나와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잘 서점 가서 한 번씩 보시고 한 건 선택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파트가 문법이야. 뭐 사실은 문법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의외로 지금 비문학이랑 문학 하느라고 문법을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법은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문법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짚어줄게. 지금 너네가 2학년이 되면서 교과서가 바뀌잖아. 2학년 교과서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택한 걸 봤더니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많았어요. 일단 문학 교과서는 기본으로 선택을 한 학교들이 되게 많았고요. 문학에다가 독서를 선택한 학교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문학을 하면서 동시에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을 선택한 학교들이 되게 많았거든. 보통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많이 지금 교과서 선정을 한 것 같아. 근데 일단 문학과 독서를 선택한 학교들은 이건 좀 큰일 났어요. 이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봐. 2학년 내내 2학년 내내 문학이랑 독서에 대해 이 독서가 비문학이거든. 비문학에 대해서만 내신 대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학년 내내 너네가 따로 시간을 내서 문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능 문법 공부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너네 한 학년 선배들을 보잖아. 그러면 2학년 때 문법 내신을 하고 3학년 올라온 친구들과 안 하고 올라온 애들의 실력 차이가 엄청나요. 심지어 뭐 이렇게 현장 수업 해보면 내용을 못 따라올 정도로 기출문제를 줘도 못 풀어요. 내용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도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해봐. 1학년 때도 내신할 때 되게 빡빡했지. 내신 스케줄 엄청 빡빡했잖아. 너네 내신 엄청 치열하니까. 2학년 땐 오죽하겠냐고. 2학년 땐 내신 범위가 훨씬 많아요. 1학년 때보다. 그리고 애들도 훨씬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기간 때 완전 올인해서 하면서 내신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 내신 중간중간에 그 사이 기간 때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 내신 때 문법을 안 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이 두 개의 방학 동안에 해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3학년 올라갈 때 진짜 진짜 되게 힘들어져요. 어려워요. 수능 문법이. 수능 문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지금 개념을 해놓으셔야 겨울방학 때 문법 전 영역 개념 정리를 해놔야 최소한 여름방학 때 기출을 풀 거 아니야.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달라요. 문학 비문학은 선행 개념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더라도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문법은 손도 못 댈 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문제풀이하라는 건 아니고요. 문법 개념을 좀 먼저 만약에 본인이 안 했다면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문법을 좀 등한시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1학년 때의 문법 범위 생각하시면 안 돼요.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법 범위는 수능 문법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영역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차츰차츰 해나가셔야 여름방학 때 기출까지 플러스해서 개념 완성을 한 번은 하고 3학년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문법은요. 3학년 EBS 수능특강의 문법 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3학년 1학기 대부분 내신 대비에 들어가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대비해서 문법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문법 실력의 차이가 이만큼 이미 벌어져 있으면 내신도 안 나와. 3학년 1학기 내신도. 알잖아.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중요한 거. 그러니까 문법 요거는 이번 방학 때 개념 정리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에서 독서 들어가는. 사실 내신 독서가요. 또 이게 열심히 거의 암기예요. 거의 암기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해도 모의고사 비문학과는 사실 되게 동떨어져 있어. 내신 대비로 독서 교과서를 하더라도 이게 모의고사로 내가 비문학을 되게 잘 풀고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참 암튼 독서 선택한 학교들은 미리미리 학교 친구들은 미리미리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과 언매를 선택한 즉 이 언매가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거든. 이렇게 선택한 학교들도 좀 있어요.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더라고. 근데 요게 또 이제 장단점이 있어. 일단 내신에서 문학과 문법을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하겠죠. 문법 공부를 하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신 문법이요. 이게 애들마다 이전에 문법 정리를 한 번 하고 내신 대비를 들어온 친구와 문법을 정리하지 않고 내신 대비를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 실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문법은 확실히 선행을 한 애들이 잘해요. 내신도. 그리고 교과서가 쉬워요. 교과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아주 고난도가 아니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려워요. 그게 문법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교과서는 너네한테 처음 가르친다는 가정하에 교과서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설명이 쉬울 수밖에 없고 예문들 자체도 어려운 거 중간에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은 굉장히 스탠다드한 예문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걸로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누가 틀려. 애들이 다 1등급 경쟁 엄청 심한데 애들이 문법을 다 암기하고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없는 예문 추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막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내신 문법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고난도이기 때문에 꼭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해두시면 내신 대비할 때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행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공부를 해두면 내신 대비할 때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 개념 몰라서 이해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서 내용 대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매 쓰는 친구들은 내신의 문법 들어가니까 내신 선행으로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모의고사 대비까지 동시에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뭐 미리 공부해서 내신도 잡고 모의고사도 잡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네가 이 시기에 사실은 방학이 좀 많이 지나가면서 방학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 국어 모의고사를 안정시켜야지 그러면서 아마 문학과 비문학 공부에 많이 매진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좀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추가할 만한 것들은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 두 가지로 고전시가 작품 정리와 문법 개념 전 영역, 수능 전 영역 정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또 뭐 하라고 하잖아. 그럼 뭐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고 하고. 그리고 방학도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계약이 빠른 학교는 1월 말에 계약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1월 방학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선생님이 이걸 언제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너네는 시간이 아직도 꽤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 2월이 있죠. 그리고 3월에 이제 3월에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진도를 엄청 천천히 나가요. 내신 진도를. 갑자기 막 폭풍으로 빼는 게 아니야. 폭풍으로 내신 진도를 빼는 건 4월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4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4월이 되면 각 학교에서 마음이 급해져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막 랩하듯이 수업을 막 하십니다. 진도를 막 폭풍으로 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사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니네가 내신 대비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별로 복습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은 다 갔으니까 2월과 3월. 두 달이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래서 2월, 3월까지 그렇다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문학, 비문학 지금까지 하시던 거 쭉 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서 틈틈이 하루에 몇 개씩 조금 조금씩 붙여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워서 좀 틈틈이 차근차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그냥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해. 이렇게 해야 내신 1등급도 받고요.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 국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꼭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의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거 명심하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퀘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의가 되었을때까지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